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마 여러분도 성경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많이 시중에 나와있고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어코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저렇게 빨갛게 저는 영어로 했는데 킹덤 오브 갓 이게 누가 보고 맨만도 저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질 않아서 제가 일부만 잘라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개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혹은 전화기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좀 꺼려졌습니다 우리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뜻으로 천붕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늘로 대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늘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으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다면 이 땅에는 안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주님이시라면 이 땅에서는 아니신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물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 임하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인가 물론 예수 믿은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쪽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헤어지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겠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좌우로 누가 오셨는지 한번 힐끗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아멘 보이기에는 혹시 아닐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와이면 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천히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갈 수 있지만 죽어야만 가는 곳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언제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니들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손만 뻗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순종만 한다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가 되어서 이미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세 가지의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았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라비라든지 아니면 율법학자급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백성의 장론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설교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23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자격증이 있냐는 뜻이에요 너 허가 받았느냐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건 우리가 허가를 내려주는 건데 너 어디서 허가 받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만 한국과 미국 도합 대학원 과정에서만 12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의 목사 후보생이 되어서 7년 동안 실습과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주는 설교자 자격증 별개 다 있죠 설교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파성을 받고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너무 기뻐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인질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여 있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공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무위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더 필요하며 무슨 허락을 받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저 같으면 참 같지 않다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대제사생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들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입장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선택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들만 둘 있는 분 계시죠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들만 둘 있다 아 예 저도 마음이 짠해요 성교에 보면 이렇게 아들만 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귀가 바짝 뜨입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말씀도 아들만 둘이에요 이 아빠가 맏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곁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 광경을 봤으면 아유 아들 잘 키웠네 그랬을 겁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시원하게 잘하는지 그런데 정작 이 아들은 포도원에 안 갑니다 보이기에는 효자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에게는 두 번째 아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격이 까칠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약간 이런 쪽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이 녀석이 눈에다 힘을 주고 저를 막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린 녀석이 아빠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눈을 네모나게 뜰 수는 없잖아요 까칠하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빠는 성격이 까칠했던 이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기려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만약에 이 광경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자식 잘못 키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빠한테 막 대드는 것 같고 예의도 없고 그런데 정작 이 아들은 잠시 후에 후회를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귀하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아버지의 뜻은 누군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정답이야 당연히 두 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세련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까칠한데 결국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되게 효자인 척하고 사람들의 칭찬은 독차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했지만 이 첫째 아들에게서는 아버지를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질문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대답을 못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사람들로부터 참 믿음 좋구나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분명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음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삶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세리와 창녀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백성의 장노들을 야단치는 말씀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이나 혹은 백성의 장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사회에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만약에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만약에 그들이 회귀하고 진지하게 여우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보다 먼저 맛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세리 마테를 찾아가셨던 거고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 사케어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남편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거고요 죄에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10편 5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되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냄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마 안식일도 잘 지켰겠죠 그리고 엉뚱한 음식 먹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거룩한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회를 칠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멋져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덤과 같다는 것은 그 속 안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되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 순종의 결단이 찾아올 때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가 하기에 편한 것만 하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실론자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일상의 삶을 보면 무실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이쪽 그룹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룹이 이쪽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래요 도대체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직업의 차이는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덕, 공로 이런 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신앙의 진정성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진정으로 그리 하느냐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신앙의 진정성이 없었다는데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순종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답만 잘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지 뭔지 감사한 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진정성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년들이 니리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죠 그 말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진정성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너희들에게도 기회는 아직 열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예요 말로만 믿던 신앙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믿었던 나의 신앙 생활 이거 회개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조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 있는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역사에는 이화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개성 사람이죠 개성하면 유명한 게 개성 상인이잖아요 이분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부상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곱 살 때에 자기의 부친에게 앙심을 품었던 덕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가족이 전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죠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일곱 살짜리 꼬마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곱 살짜리 아이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11년이 지난 후 18살이 되던 해에 덕보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살인미수로 체포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 사연을 다 들어보았던 법관에 의해서 풀려나긴 했지만 그의 삶은 실패와 분노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화춘은 정치계의 발을 들여보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오히려 개화파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춘은 엉뚱한데 시간을 쏟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금광사업에 손을 대어봤지만 하필이면 그때는 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 사람의 사업이 또 망하게 되죠 점점 이 사람의 삶은 절망적이 되어가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26살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병력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칭얼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천냥짜리 구슬하면 이 아이가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가난한데 천냥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친구 가운데 방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인가귀도라는 책을 빌려줍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 최초의 번역 소설이에요 외국 소설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당시 감리교회에서 출판을 한 건데 예전에 제가 백사겸이라는 맹인 점장이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백사겸이 자기 부인이 저 인가귀도라는 책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을 했는데 바로 이 책을 이 사람도 받아든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굉장히 타락한 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혹시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병이 다 났고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당시 이 이화춘에게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았어요 천주교회도 예수 믿고 개신교회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이화춘은 정말 진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술이고 뭐고 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다녔던 천주교회에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 신부는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하죠 결국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이 이화춘은 천주교회를 떠나서 개성에 있는 삼포막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해요 교회에 등록하는 날 당시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무스 선교사였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화춘이 자기 거짓말을 한다고 고백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장사꾼인데 나쁜 물건인데도 좋다 그리고 팔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싸게 떼와서 파는데도 비싸게 떼왔기 때문에 이윤이 없다고 그러면서 파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와서 보면서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렇게 이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세례를 받았고요 석 달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부터 매서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요 이 선교사들의 눈에도 이 이화춘의 진정성 신앙을 향한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매서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책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면서 전도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이화춘은 안 그래도 개성상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성경책 파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전하는 사람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매서인이었던 이 이화춘은 감리교회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전도사가 되죠 그리고 만주 땅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911년에는 감리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법이 없었어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1912년에 출판된 그리스도 회보라는 잡지에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이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을 빌어서 전도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공자를 믿는 유학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공자와 어떤 사이입니까 사제지간입니까 부자지간입니까 그랬더니 이 유학자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는 공자를 스승으로 여기고 자기는 공자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제지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을 만나서 학문을 다 배운 후에는 그 스승님과 평생을 같이 삽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유학자가 그러죠 세상에 누가 스승하고 평생을 같이 사냐고 당연히 스승한테 다 배우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죠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스승이신 공자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논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분이고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고 진정성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1924년 이분은 다시 만주로 갑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도망간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면서 그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생이었으니까 일곱 살에 고아가 되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었고 복수에도 실패하지만 인생에도 실패해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세리나 혹은 창녀와도 같았던 이 보부상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감격하며 그 만주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20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믿은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저것 아는 것이 더 많아졌는데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나는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일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다 저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회귀하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혼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도 하며 나의 삶 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겉으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의기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다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겉보기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속 나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네가 착하고 중성된 종이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거치는 혹은 죄 있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신하의 연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진우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 싶으나 기회가 없는 이들도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게 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일에 진정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만 화려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믿은 신앙이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루하루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